저 왜 안 보였어요? 아니, 8월 22일부터 정책퀴즈원 기획재정부편 국민예심 한다면서요. 음악의 신 대스타 이수민을 센터이자 리더이자 비주얼 담당 댄싱머신 가수민을? 센터다, 센터다. 센터다. 뭐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저 매니저! 참, 진짜 보는 눈에 있어가지고. 센터다, 센터다. 국민예심? 문제를 풀라고? 나 이대 나온 여자야! 이대 지나온 여자. 찍어. 찍어. 8월 22일부터 시작하는 국민예심 기획재정부편.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민이 꿈꿨다. 정책퀴즈원 때는 꿈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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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꿨다. 진짜 못하겠어. 아니, 그 멋진 마음이 전혀 나오고 말ira. 이즈원은 관광지에 일어나고 말자 안 hus에 있으면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